잘하자! 귀엽다. 나와라 좀. 나와라 좀. 어떻게 그래. 게임이 힘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들어. 얘 학창회창 별거 뭔지 알죠? 똥파리. 도ной. 입현 Dakota 방송 중. 입현이 눈빛이.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. 와우 biri 눈빛이. 리뷸리라 리러 separated 리아엘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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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하지마. 일단! 와, 이거 한 번 넣으면 끝난대. 한 번 넣으면. 이거 진짜 딱 한 번이다. 딱 한 번이야. 저게 원래 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굴러내려와서. 그러니까 위에 맞아야 되지. 어, 위에 맞아야 돼. 고! 어! 고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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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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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예능 신은 거! 예능 신은 날 버리자! 야! 우리 꼬치 같은 거 아니야? 아니 말도 안 돼. 야! 야 철해자다! 야 쏙 들어갔어! 오! 와! 천해자! 야 이거 이거 조마조마하네 이것도. 여기 아까 제일 가까이 갔기 때문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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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드릴 수는 있어도 저거를 밀어내진 못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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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게 좋아해 아니 이건 너무 좋아 부끄럽지 않습니까? 야!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!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고맙습니다 남산초교 서천분교로 가서 런닝맨 음악을 찾으세요 제발 힘으로 순으로 해봅시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웃는다가 진짜 웃는 자야 마지막에 웃으면 돼 웃으면 돼 여기 돼요?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R 이번 미션은 왕좌의 게임입니다 왕좌의 게임 네 왕좌의 게임 앞에 의자 보이시죠? 종료 후깍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저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팀이 승리입니다 됐다 됐다 됐어요 장훈이 진짜 유기하잖아 여기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! 의자에는 한 분만 앉아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공격 또는 방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장훈이 형 너무 크잖아 사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하얀 선으로 저희가 반원을 걸어놨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식사